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케나! 오늘은 새로운 다이캐스트 리뷰 시간! 오늘 만나보는 다이캐스트는 바로 이것! 오늘 같은 경우는 저도 개인적으로 저번에 이어 또 아우디 R8 스파이더 다이캐스트 리뷰해보고 합니다. 저번에도 한번 아우디 R8 스파이더를 회색 모델로 한번 리뷰해드렸다면 이번에는 빨간색상 아우디 R8 스파이더랑 디테일이 어떨지 궁금해요. R8 스파이더만 보여서 두번째인데 하트휠에서 R8 스파이더는 개인적으로 잘 뽑아주었다고 생각해서 이번에 이 빨간색상 모델도 데려오게 되었습니다. R8 스파이더 네드버드는 과연 디테일이 어떨지 궁금해지니 이제 본격적으로 개봉을 시작해볼게요. 자 한번 이제 R8 스파이더에 본격적으로 개봉을 했습니다. R8 스파이더 같은 경우는 예전에 회색깔 이후로 두번째라 디테일도 개인적으로 많은 기대가 된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네요. 자 그래서 이제 이 아우디 R8 스파이더 이 다이캐스트 한번 전면부를 바로 보여드릴게요. 자 한번 이 아우디 R8 스파이더 모델을 한번 전면부를 보시면요. 역시 헤드램프도 도색으로 되어있죠. 역시 헤드램프 도색 디테일이나 이런 라디에터 그릴 그리고 이런 에어 인테이크 그리고 사이드미러 디테일도 훌륭히 지원을 해주었습니다. 그리고 이 차 같은 경우는 스파이더 모델이 이따 내부에 보실 수 있는 점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확실히 스파이더 모델이 이만큼 내부에도 디테일을 어떻게 신경 써주었을지 궁금한데 일단 뭐 이따가도 내부를 보기도 할 겁니다. 그래서 이 다이캐스트 주면부를 보시면 이런 헤드램프 도색 재현이나 번호판 그리고 이런 라디에터 그릴 인테이크 그리고 사이드미러 재현도 훌륭히 해주었네요. 그리고 한번 측면부를 보시면요. 측면부의 바디라인도 역시 R8 스파이더만의 매력을 잘 살려줬죠. 측면부의 이런 에어덕트나 사이드 스커트 이런 주유구 디테일도 훌륭히 지원을 해주었고 그리고 약간의 도어 캐치마감도 훌륭히 지원을 해주었습니다. 그리고 한번 후면부를 보시면 후면부의 테일램프도 도색으로 되어있죠. 후면부의 테일램프 도색이나 이런 리어 디퓨저 그리고 약간의 이런 머플러 팁 디테일로 훌륭히 지원을 해주었습니다. 그리고 한번 이 다이캐스트는 이렇게 오프닝 되는 만큼 내부를 보일 수 있는데 확실히 내부 퀄리티도 나쁘진 않은 것 같아요. 역시 하트윌이 이렇게 오프닝 되는 모델 내부에도 어느 정도 신경을 써준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데 확실히 이 모델도 내부에 어느 정도 신경을 써주었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런 스티어링이나 이런 실내 인테리어 마감도 훌륭히 지원을 해주었고 그리고 이런 대시보드나 센터패시와 그리고 전체적인 실내 퀄리티도 훌륭히 지원을 해주었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 아우디 아레이트 스파이더 이 다이캐스트에 대해 토탈평으로 한번 말씀드려볼게요. 제가 이 아우디 아레이트 스파이더 모델을 만나봐서 느낀 점은 확연하게 그런 느낌이에요. 전체적으로 역시 아우디 아레이트 스파이더 모델만의 디테일을 잘 살려줬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제가 이 다이캐스트를 만나봐서 느낀 점이지만 외장자 퀄리티도 훌륭했고 그리고 이런 사이드미러 재현이나 에어 인테이크, 라디에이터 그릇 그리고 뒤쪽에도 이런 머플라티비나 디퓨저 그리고 이 모델은 내부로 볼 수 있는 점 이렇게 보시면 자세하게 한번 보이시자면 이렇게 내부로 볼 수 있는 점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 이렇게 내부도 볼 수 있는 점 알아두시면 더욱더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 아우디 아레이트 스파이더 이 다이캐스트를 안초에 디비덤에서 마무리를 지켰습니다. 다음번에 또 재미난 다이캐스트 컨텐츠로 만나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음번에 만나요. 캔방